오늘도 연애하는 친구는 사랑이에요 pertama 처음에 떡꼬치 쇠가고래 창고에서 이른바 다 왔어 이 치즈가 발견해 주세요 맵밥 상태에서 볶음밥 고춧가루 그 민간 날 반죽을 넣었슴 추장 its 당". 자 traculpte 고춧가루 하하 속이 고춧가루 뭉칭 후춧가루 멱삼 아 멱삼 멱삼 게 아니고 맨 앞에 음식 정말 안 나가게 하면 되는 거냐? 어,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